내년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지금 mx 사업부라고 하죠 생산계획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이 나왔습니다 협력사들을 모아놓고 10월 셋째 주말에 불러 모아서 1부 2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영설명회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mx사업부 경영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폴더블폰 기술 동향에 대해서 최원준 김준현 부사장한테서 나오셔서 발표를 하셨고 개발실장들입니다 2부에서는 경영현황에 대해서 구매기획 쪽에 박건태 상무라는 분이 나오셔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나온 내용도 저희가 살짝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폴더블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또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성장할 것으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보고 있고 2025년까지 CAGR로 80% 이상 성장을 예측을 했던 것 같고 2024년에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진입을 할 거라고 삼성전자도 내부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시장을 선정을 보다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극복 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더 가볍고 또 두께도 또 얇게 해야 된다라든지 또 중간에 화면 주름에 대한 걸 없앤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협력사들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에서 내부적으로 서베이를 해보니까 일단 폴더블폰을 사용했던 분들은 추후에 핸드폰을 바꿀 때 다시 그냥 기본 바 타입보다는 폴더블폰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어떤 서베이 결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구매할 때도 폴더블폰을 사겠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하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내년도의 생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예상되는 삼성스마트폰 출하량은 2.6억대 출하량 기준입니다 2억 6천만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천만대 정도 늘어난 2억 7천만대를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생산 계획이 2억 9천만대 정도 됩니다 2억 9천만대 여기 지금 폴더블폰도 있고 바형도 있죠 그리고 S23하고 G폴드5, G플립5 이런 내년도에 나올 전략 모델들 숫자가 있는데 단위는 만 대 단위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263만대 계획을 잡아놨고 G폴드5하고 G플립5는 둘이 합쳐서 한 천만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으로 생산 계획입니다 출하 계획이 아니고 생산 계획은 우리가 정한 대로 할 수 있죠 아주 안 팔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산을 할 수 있고 물론 안 팔리면 재고가 쌓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산 계획표를 좀 만들어 봤고요 지금 내년도에 스마트폰 생산 계획이 2억 9천 6십 8만대로 잡혀 있는데 이 숫자가 엄청 줄어든 겁니다 작년 이맘때도 삼성전자가 이런 행사를 하고 계획을 알렸었는데 작년에 그 생산 계획 잡아놨던 올해 생산 계획 잡아놨던 게 3억 3천 4백 2십 만 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 내년도 계획은 지금 한 13% 13% 정도 감소한 2억 9천 6십 8만대 정도로 줄어들었죠 지금 생산 계획을 3억 대 밑으로 떨어뜨린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올해도 지금 폰이 잘 안 팔리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예상한 전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수량 기준으로 10억 5천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회사 자료입니다 내부 그리고 내년에 2023년에는 12억 8천만 대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 같은 경우는 한 21% 정도로 출하량 기준으로 본인들이 출하량 1등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애플이 19% 그리고 C 브랜드 C 브랜드라는 게 차이나 브랜드입니다 보포, 비보, 샤오미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가 전체가 42% 정도로 점류를 할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도의 표를 잠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성장 목표를 잡은 게 갤럭시 S나 FE나 폴더블폰 위주로 성장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올해 두 달 남았지만 한 5,60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6천만 대 정도 해서 한 400만 대 이상 늘린 숫자를 팔겠다 조금 비싼 폰을 많이 팔아야 좀 매출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지금 표는 생산 계획이고요 출하는 뭐 작년에 올해 계획 잡은 것도 3억 3,400만 대 계획 잡았는데 지금 2억 6천만 대라고 하니까 처음에 잡았던 작년 연말에 잡았던 계획하고 올해 나왔던 올해 실제 출하하고는 괴리가 있죠 그래서 아마 가동률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협력사들도 물건 준비해놨다가 제대로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근데 계획은 일단 이런 식으로 계획은 잡아놨고 또 계획을 잡아놔야 또 마케팅을 또 세게 하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밀어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기조를 봤을 때는 수익성을 조금 포기하면서 밀어내는 것은 좀 지양하는 모습을 지양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인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짤막하게 지금 제가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협력사한테 요구한 것이 내년 하반기 계획은 변화죠 계획 변할 수밖에 없고요 뭐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계획대로 가고 가면 좋고 또 초과 달성하면 물론 또 좋긴 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때까지 지금 무선사업부가 과거 10년간 매출 목표를 달성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조금씩 플랫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림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계획이 나와야 이제 어쨌든 협력사들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니까 협력사들 불러서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제 중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네고에서는 혁신 모델이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내년도 혁신 모델의 계획에 대해서는 2.1억대 A시리즈 그리고 A시리즈죠 A14 A34 A54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A시리즈 모델은 출하량을 2.1억대 정도로 가져간다 출하 목표를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목표를 유지를 한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포는 성장을 시킨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시 같은 경우는 전략 모델 같은 경우는 2월에 세트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A시리즈는 3월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에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했는데 2차 협력사를 좀 포함해서 공급망을 좀 조사를 좀 하라 그리고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서 상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자 물류 역시도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뭔가 물류를 하는 루트에 대해서 다원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극한의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삼성에서도 뭐 지원을 하겠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표에 내년도에 어쨌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요 표를 보면서 내년도에 이쪽 관련된 사업을 하실 회사나 뭐 2차는 3차든 협력사들은 좀 참조하셔서 내년도 경영계획 물론 1차 협력사들은 다 받겠지만 경영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curso